음악 안녕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교제에 등장하는 제3과 집사의 자격 요건들과 제5과에 등장하는 집사의 돌봄사역 이 두 가지 주제를 이 시간에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부터 좀 또 드려보려고 해요 쥐 한 머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큰 물통에 넣고 빛을 차단한 뒤에 쥐가 헤엄을 포기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약 3분이 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스타나의 실험을 더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실험에는 다른지를 넣고 방에 한 줄기의 강한 빛만 비추어 주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은데요 오직 딱 하나요 한 줄기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자 한번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완전히 갇혀진 공간에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공간에서의 쥐는 3분을 버텼고요 오늘 또 다른 조건입니다만 모든 건 똑같습니다만 빛 한 줄기가 들어오는 그 공간에서 쥐는 몇 분을 견뎠을까요 한번 예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 예 한번 여러 우린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하여 과학자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쥐는 약 36시간 이상을 헤엄친 것입니다 아 대단하죠 빛을 보지 못한 쥐보다 무려 700배나 오래 버틴 셈입니다 아 참 중요한 실험이죠 희망이 없다면 헤엄을 쳐도 쳐도 그것을 견뎌갈 힘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집사의 이 자격 조건과 이 봉사의 중요한 주제를 좀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는 먼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귀한 직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빛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역을 더 지속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부르심이죠 그 영적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더 밝게 비추어주는 그러한 역할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사의 자격 요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주제를 다루는 일에서 있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집사라는 직분은 영적인 사역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만의 길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빛을 늘 받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직분을 혹 얻을 만한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기에는 힘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제는 이 헬라오 디아코노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좀 재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집사의 자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일곱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단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술에 임박히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오늘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뜻을 또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헐뜯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모든 일에 충성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디모대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오늘 이 집사들의 자격요건들과 내용들을 정확하게 서술해주고 계십니다 자 성경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세니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저는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피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좀 먼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집사가 되는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는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오늘 주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이르는 축복을 오늘 디모델 전서에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 축복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빛의 한 부분이기를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 13절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오늘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 그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쓰임 받는 귀한 종이라는 아름다운 지위 이 땅은 감히 보여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보내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지위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참 감사하죠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위한 그 모든 일들에 쓰임 받는 거룩한 믿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위기와 난관과 또 여러 아픔과 슬픔의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믿음 그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인들의 마음 속에 아 집사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가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꼭 그렇게 갖춰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러한 일들을 준비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룩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집사의 자격 요건들에 대하여 성경에 말씀해 주신 이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첫 번째 단정하고 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이 단정하다는 말은 명예로운 혹은 고상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이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명예롭고 고상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역교회의 많은 사람들 또 직장의 동료들 사역에 동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정말 존경받고 오늘 우리의 삶의 고상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확실한 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지 않으면 오늘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힘들죠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더 좋아 보이고 어떤 때는 저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는 가치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아니요 또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는 역사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겉과 속이 일치되어지는 것 오늘 이중적이지 않은 삶 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런 축복들을 또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사의 자격이 되는 이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이 사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확정되는 일 그것이 오늘 단일이 가졌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일구이연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술에 중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술을 멀리한다는 뜻이죠 오늘 이 의미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해롭고 오늘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구별해내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친 삶을 달래기 위하여 오늘 술에 의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에 취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의지의 대상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문맥 속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이길 원하는 것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지되어지는 삶 그래야 오늘 이 땅이 우리의 삶을 취하게 하거나 그것에 그냥 우리의 삶의 정신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휩쓸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더러운 돈이나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취하는 인생 오늘 그것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닿아두는 인생 그런 인생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거짓은 다 허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더러운 것들은 깨끗함으로 다 속죄함으로 인하여 씻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탐하는 인생 그 인생은 오늘 그로 인하여 오늘 그들은 멸망해 오늘 무너짐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정직한 마음과 선택들이 일어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섯 번째 표현이 참 좋습니다 믿음의 뭐요? 비밀을 가진 자 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더 깊어지고 오늘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달은 자 오늘 그것을 깨닫고 간직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다섯 가지는 단순히 어떤 지위를 찾기 위하여 도달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물기와여 제공되어진 귀한 선언들인 것이죠 오늘 집사의 직분에 대기와여 사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뜻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삶을 결정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 이상의 이 자격들을 좀 우리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격들을 우리의 삶에 취함으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간직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한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재림교회 집사의 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좀 제 이야기를 좀 들으시기 전에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죠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마지막에 재림을 기다리는 이 공동체 안에 정말 필요한 집사는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그들은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일단 보편적인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일들을 좀 먼저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오늘 일정 기간 동안 교회의 성도로서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공동체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온 자들이 오늘 그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시간의 필요성을 성경은 또한 역설적으로 말해 주셨죠 그것처럼 오늘 일정한 기간 동안 이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오셨고 또 어떤 일들을 펼치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우리를 향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찬양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 그 예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또 특별히 집사의 자격으로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예배에 집중하는 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의 역사들을 펼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모의기를 패하지 않고 더욱 모의기를 힘써야 된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라면 오늘 충분히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헌금 생활에 대하여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축복들 그 재물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걸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것을 오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번째 집사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집사라는 귀한 직분을 인정하고 그 직분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그러한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을 오늘 주님은 더 쓰시길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재림교인 식생활의 모본이 되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늘 첫 시간부터 살피지만 그냥 가르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품성으로 녹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사의 자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재림교회가 지향하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꿈꾸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이죠 생활 방식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적지 않은 부담은 그런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의 아주 최소한의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까지도 너무 쉽게 취급하는 집사의 역할을 맡은 분들 중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식생활에 대한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재림교인으로 재림성도로 살아가는 이 생활적인 면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는 사람이라면 오늘 더 재림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집사가 선출되는 과정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현대의 교회 안에 사람을 선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리더십 영향력을 표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직분을 부여하실 때 그 일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명확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넘어오면서 주님은 이 몸된 교회의 역사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축복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거룩한 신학적 이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의 한 표나 혹은 장로의 한 표가 사실은 집사의 한 표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리더십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이해는 다룰 수 있으나 오늘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오늘 그 삶의 소중한 성령의 임재는 동일하다는 것에 우리는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대의제 소위 말해서 오늘 여러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그 사람의 직분들을 선택하는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먼저 천거위원이나 선거위원회 제도들을 통해서 오늘 재직 선출을 하는 또 집사를 선임하는 이러한 과정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선임하는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이 일들은 모든 성들의 동참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의 각 개인의 마음 속에 이를 자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하여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또다시 모아지는 그래하여 그것이 하나의 의견으로 함께 합의되어지는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참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죠 재림교회는 이 선거위원회 어떻게 보면 이 재직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자신의 선출을 강요하거나 주장하거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내세우는 일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오늘 그들의 필요의 공동체에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으는 과정을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선출의 과정 속에 한 사람의 의견이 너무 강력하게 제시되거나 오늘 성령이 개입할 수 없도록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함으로 인하여 오늘 그러한 과정을 어그러뜨리는 일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거가 진행되어지고 오늘 재직을 선출하는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각 개인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러한 일들을 해결해 갈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물 가장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이 일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꼭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남녀 집사들을 선출하기 위하여 먼저 선거위원회를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위원회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추천받죠 그리고 교회의 다수가 선거위원이 제안한 직원들을 오늘 받아들이기로 오늘 이 대의제 모두가 다 그것을 결의하게 되게 되면 그제서야 집사 선출이라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 선출의 핵심은 직분을 맡기기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여러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절차를 밟는 과정에 다시 강조하지만 그것은 한 개인의 의지나 한 개인의 생각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 그리하여 오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지는 일 그 역사를 함께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더 분명해지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아름답게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사업의 특별한 분야를 감독하도록 일곱 사람을 임명한 것은 교회의 큰 축복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이 직원들은 교회의 일반적인 재정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개인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주의 깊이 고려했었다 그들의 신중한 관리와 경광한 모범을 통하여 저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을 연합회 전체에 결속시키는 일에 저들의 동료 직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 직원들은 교회의 일반적인 재정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고려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오늘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이 취해하고 또 그들이 이해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일반적인 재정에 관심 다시 말하면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개인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집사의 자격을 다루는 일에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은 주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집사의 자격들에 대한 주제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과에 해당되는 집사의 돌봄 사역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요람에는 병든 자들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 대한 집사의 의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 사실은 이 질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만 재림교회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이 집사의 직분 이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섬기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요 병든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교라의 의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오늘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남집사님들의 돌봄 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해 주었습니다 집사들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일이다 교회는 집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로 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교회는 교인들의 피로를 충분히 알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여집사님들의 돌봄 사역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여집사들은 병자나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남집사들과 협력하여 저들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의 기능을 더 강조하는 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집사들이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일들이 아니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고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일에 힘써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6세기 소아시아 이 가빠두기아의 여집사였던 이 마리아의 비석은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비석에 새겨진 글에 의하면 이 여인에 대하여 이 여집사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가빠두기아 지역에 있는 이 여집사 마리아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하여 오늘 이 비석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사도들의 가루침에 따라 아이들을 양육하고 손님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며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빵을 나누어 준 경건하고 복된 여인이었던 집사 마리아 잠들다 주님 그녀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녀를 기억하소서 아 참 멋있습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의 삶을 옮겨갔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죠 오늘 이 여인은 아이들을 양육하였고 손님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빵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아 참 소중하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삶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말이죠 우리는 조금 잘못 돕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집에 쓰다가 남은 것들 또 혹은 내가 쓰다가 이제는 안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봉사의 일부분이라고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말이죠 그냥 동정에 가까운 것이죠 물론 동정도 사랑의 일분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처리의 과정입니다 내가 쓰지 않기 때문에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처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비석에도 새겨져 있고 성격에도 언급한 것처럼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빵을 나누어 준 것 오늘 내가 내 피로를 채우기에 앞서 그 피로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의 피로를 오늘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더라도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참된 돌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비다 도르가의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처분하듯이 처리하듯이 그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비다의 죽음 앞에 오늘 형제들이 모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과부들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오늘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울면서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 건 그들을 위하여 나누어 줬던 겉옷과 속옷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해 주죠 오늘 그 당시의 옷들은 매우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옷들이 오늘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건 오늘 이 다비다 도르가가 오늘 그들에게 자신이 쓸 더 소중한 것들을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나눠준 것입니다 이것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위하여 구제하는 일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쓰여지는 것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겠습니까? 오늘 이 일이 오늘 집사의 자격을 또 오늘 우리의 삶이 행해야 되는 오늘 역할로 분명히 이해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동방 기독교에서 여집사들은 특별히 중요한 일들을 하였는데 헌신한 젊은 여성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 아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다음과 같은 글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동방 그리스도 교회에서 여집사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헌신한 젊은 여성들은 자비의 사역을 행하였는데 그들은 배고픈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하고 집에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환자를 돌보며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을 도왔다 아 이것은 이 동방 교회에서도 역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음 참 아름답죠 헌신한 젊은 여성들은 자비의 사역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 헐벗은 자들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하고 집에 없는 사람들의 거처를 마련해주는 일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들입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실물 교훈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거룩한 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적으로 어두운 한밤중에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비춰짐으로 낙담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준다 사방에서 온갖 슬픔으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주고 구제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 드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영혼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동정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막혔던 그리스도의 것과 같은 진지한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돼 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의무에 대한 기쁨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전달되어지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용기를 얻고 낙담에서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일에 대한 아름다운 도전을 꿈꾸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부르심 그것은 바로 영혼의 요구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에 전달되어져서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변화되는 인생 그것을 오늘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들은 돌봄의 사역 그들과 가까워지는 사역 그들의 삶이 나의 삶으로 들어오는 사역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기독교 사회에서 여집사님들은 위대한 유산들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여집사들이 지난 세기의 여집사들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면 오늘 그들은 병든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고통을 크게 경감시킬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오늘 이 현대 사회는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풍요로 속에 풍요 속에 빈곤처럼 사실은 더 아픈 자들 마음의 상한 자들 오늘 여러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혼돈과 공허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독교 사회에 등장하는 여집사들의 위대한 유산들을 우리는 확인했고 오늘 그것은 우리는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이러한 유산들을 우리의 삶으로 물려받음으로 실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이 땅이 가져다주는 오늘 이 죄악이 가져다주는 여러 슬픔과 고통의 문제로부터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위대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손끝을 통하여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현재 우리 교회가 주변 이웃과 지역 사회를 향하여 할 수 있는 돌봄 사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만 사실 이걸로 그냥 끝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분들의 삶에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맞춰지면 이제 좀 모이셔서 그룹들을 형성하시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하여 어떤 돌봄 사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공동체가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어떠한 사역들을 해왔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또 그러한 바탕 하에 오늘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오늘 그들의 피로를 채우는 그런 돌봄 사역에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요 오늘 우리는 집사로서의 자격 요건들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또 오늘 그 집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돌봄 사역에 대하여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아름다운 도전과 축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사역의 장으로 형성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참으로 오늘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고백하는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